메타드 마술쇼 어제 티비에서 마술쇼 봤어? 당연하지 요즘 인기 최고잖아 난 그거 보면서 마술 연습 엄청 했다니까 그러지 말고 잠깐만 봐줘 이소배 그럼 잠깐만요 그럼 나부터 할게 자 아무것도 없죠 나와라 얍 우와! 어때? 모자 속에 비밀 주머니 있지? 너무 흔한 속임수야 게다가 토끼 마술이라니 이소배 널 보고 있으면 온 세상이 반짝거려 락캣! 우와! 이거 들어볼래? 우와! 이 꽃들이 내 마음이야 받아줄래? 오! 이소배 얼굴이 빨개졌어! 말도 안 돼! 어, 아니야 자 이거 내가 이겼지? 착각하지 마 난 단지 나찬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느끼해서 그런 거야 어? 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술사 마술이 씨의 제자들이에요! 당신을 마술쇼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어? 어? 마술? 네! 마술! 너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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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응? 또 너냐? 너도 마술쇼 보러 왔구나? 마술쇼는 유치해서 잘 안 보지만 누가 공짜표를 줘서 말이야 아, 그것도 특별석을 어? 나도 공짜표 받아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마술사, 마술이 씨를 소개합니다! 반가워요, 어린이 여러분 어? 마술사님! 등에 불이 붙었어요! 어? 으악! 으야! 으악! 아, 됐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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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다! 이번 마술은 공간 이동 마술입니다! 두 사람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곳으로! 얍!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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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없어졌어! 우와! 신기하다! 으악! 으악! 오빠, 잡았어! 어? 진짜라? 그렇다면... 너희는... 도깨비단? 오늘 특별한 메카드가 나타날 거래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메카드 찾는 동안 푹 쉬면서 밥이라도 먹고 있어 메카드다! 평소하고 다르게 빨간색이야 도깨비단 말대로 특별한 메카드인가 봐 이러다 뺏기겠어 그럴 순 없지 메카드! 슈퍼비전! 가라! 세반! 슈퍼비전! 이쪽에 터널이 있어 메카드가 있는 쪽이야 좋아, 이번엔 내 차례야 메카드! 다이아몬드 쉴드! 가라! 알타! 알타! 다이아몬드 쉴드! 우와! 저분! 왜 이러지? 이소벨, 속도가 안 나 어 Rosal 어떻게 된 거지? 흐흐흐흐P 이빔 빨리 나와 start 뭐라고 해 이소벨? 맥카드 여기 서! 거기서! 맥카드! 블랙홀! 테로! 블랙홀! 맥카드! 이터널 블레임! 맥카드! 슈퍼노바! 개반! 이터널 블레임! 플러스! 슈퍼노바! 파워 상승! 나차! 받아! 캬! 맥카드 캐치! 맥카드! 스페이스 리프트! 에반! 스페이스 리프트! ảo!! у NO!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